자, 볼의 동메달은 안나 리자트 디노바 리자트 디노바 선수도 오늘 시상식에서 아주 바쁩니다. 그리고 은메달은 디나 아베리나 러시아 선수입니다. 앞으로 굉장히 창창한 선수이죠. 안담은 일이 정말 노력파 아주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손현재 선수는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상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. 대한민국 팬이 저기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네요. 저희는 마음속에서 흔들고 있네요.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손현재 선수 얼마나 공을 여러 번 던지고 얼마나 공을 또 떨어뜨리고 얼마나 높은 점프를 하고 숱한 연습과 노력의 결과가 이제 빛을 발화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서 손현재 선수가 이렇게 높은 시상 때 높은 곳에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너무 기특하네요.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의 마음은 안다르실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같이 운동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네요. 지금 불썽불썽 하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애국가가 연주됩니다. 애국가를 듣는 손현재 선수의 가슴도 벅차올랐을 테고 저희도 참 뿌듯하고 이런 기분을 오랫동안 많이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손현재 선수가 도와줘야 돼요. 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 감사하십시오. 아멘